2022년 1월 13일 여행 9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 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우와 추워 도전 아.. 저 시러워 아.. 도전 도전 플라스틱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뭐가 들어왔다 원래.. 잠깐만요 방금 뭐가 들어왔는데.. 방금 뭐가 들어왔는데.. 누구 있어요? 방금 뭐가 들어왔는데.. 칼같은게 있을 수 있어 칼같은 것을 미리.. 잠시만요 계십니까? 뭐야..? 잠깐만..뭐야..? 우와.. 뭐야.. 종이컬로 빼버려.. 우와..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뭔데..? 혹시.. 뭐.. 드릴까..? 계십니까..? 다같은 냄새.. 아.. 무슨 냄새야..? 뭔..이거는 타네.. 가스냄새.. 뭐야..? 마이콜 잠시만요. 여기 계셨구나..잠깐만.. 여기..여기.. 여기 계셨구나.. 기운이 조금 쎄.. 기운이 약하지가 않아.. 잠깐만..자살 기회하니..? 어디서 쳐다보고 있는거야.. 어디서 쳐다보고 있는거 같은데..? 왕자님.. 아유 잠깐.. 아프다.. 어디 계세요? 아프시다.. 잠깐만.. 잠깐만.. 우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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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미쳤다.. 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스샷 봐볼게요.. 어차피 가서 확인을 할건데.. 스샷 한번 확인해볼게요.. 잠깐만요..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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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팬분께서 올려주신게 이겁니다.. 일단은.. 자.. 판단은 여러분들 혹시 여태가 가신다고 확인할건데.. 예.. 일단 이겁니다.. 일단 이런 모습이에요.. 창 바뀝니다.. 제가 아래에서 찍은거고.. 창 바뀌고.. 가서.. 예.. 일단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예.. 예.. 얼룩일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아..잠깐만.. 아..잠깐만.. 춥고 무섭고.. 그냥 두개 다.. 어디였어.. 거침에.. 어디야..? 저기야.. 어디야.. 저기야.. 아..불빛.. 잠깐만.. 어디야.. 씨발.. 아.. 얼룩인가!! 그렇지..그렇지.. 얼룩이 바뀌었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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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담배한테 드리겠습니다 담배한테 드릴테니까 조금만 화를 푸시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조금만 저한테 화를 삭히시고 저한테 무슨 얘기든 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어디.. 어디.. 잠시만요.. 잠깐만.. 들어오.. 가지 마시고.. 잠깐만요.. 아저씨! 범계탄 제조일장 하더라구 범계탄 제조일장 하더라구 88년 9월 72일 엄청 오래 됐네 88년 9월 72일 엄청 오래 됐을더라구 이렇게 함부로 집에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두 분께 오늘 실례가 많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실례가 많았습니다 어르신 두 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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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